안녕하세요. 카레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인데 책이 동주 필사인데 윤동주 일제관장시 작가인데 누가 썼냐면 당연히 윤동주가 쓰셨는데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날에 황려형 명동천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어떤 것을 썼냐면 글 3월 고향이 용전유예가 묻혔다. 별에는 밤 자화상 등 깊이 있고 아름다운 작품들 통해 서정자 민족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고시집으로 한 해가 별과 시가 있다.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바로 이건데 별에는 밤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에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정도 없이 가을 속에 바늘을 별들을 다 해일 듯 합니다. 가슴속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보태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주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입구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갓난아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료기 강아지 토끼 노세 노루 프랑시스 짬 라이나 마리아 리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몰아섰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불안한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부상할 계획이다. 이걸 언제 쓰신다면 1941년 11월 5일 연희 전문 기숙사를 나와 종로 누상도의 소설가 김송씨 집에서 하숙할 때 쓴 시 첫 원고에는 마지막 사행이 없었다. 함께 하숙하는 정병 욱이 어쩐지 집이 좀 허한 느낌이 드네요. 했더니 그의 시비를 잡힐 시구를 줄 때 지난번 정형이 끝부분이 허하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끝에다 붙여보았습니다. 라면 넉주를 추가해 주었다고 한다. 이 시구처럼 북간도 용전에 있는 그의 무덤에는 봄마다 파란 잔디가 자랑처럼 무상하게 돕는다. 그러니 시가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냐. 시에 등장하는 폐경옥은 명동수학교 졸업 후 심리길을 통학하며 중국인 학교에 다닐 때 여학생들의 이름이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뭐냐면 이겁니다. 귀뚜라미와 나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귀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라미와 나와 닮아진 밤에 이야기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올릴테니까 예쁘게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 할건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